네, 픽 인터뷰입니다. 전국불안전노동철폐연대 김혜진 활동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원래는 친절한 경제 씨의 고정 출연 하시는데요. 오늘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의제여서 특별히 픽 인터뷰에 모셨습니다. 최저임금, 방금 저도 오창익의 창에서 말씀드렸지만 어떤 면에서는 1년 농사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은 아닐 정도로 실제로 생존, 생계에 위협받는 노동자들에게는 중요한 문제죠. 그렇죠. 자, 수정안이 1차 수정안 또 2차 수정안이 나왔는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좀 상황을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근로자 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2차 수정안으로 내놓은 게 1만 90원. 그리고 이제 사용자 위원들이 내놓은 게 9,310원. 700원이 훨씬 넘는 격차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조금 더 좁혀들 가능성이 있는 거죠? 해마다 당연히 이제 이런 안을 내놓고 이걸 갖고 서로 조정하는 과정을 거치니까 좁혀질 가능성은 있겠죠. 그런데 정부의 태도나 입장이 실제로 최저임금위원회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까? 어떻습니까? 그럼요. 정부가 최저임금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공익위원들의 태도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최저임금의 경우에는 노동자 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 그리고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은 공익위원들이 결정하는 구조나 진배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노동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들이 이제 내놓은 안 사이에서 공익위원들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는 모양새인 건데 이 공익위원들이 정부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롭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는 지금 최저임금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 건가요? 최저임금 무조건 낮춰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강조해서 하고 있으니까요. 왜 낮춰야 된다는 겁니까? 경제가 위기고 물가가 인상됐으니 임금이 더 올라선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지금 태도인데요. 물가가 인상됐으면 상식적으로 임금이 더 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물가가 인상됐으니 물가 인상을 더 할 수 있는 임금요소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임금 인상도 자제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실제로 말은 맞을 수도 있죠. 아니 그러니까 한 면만 보면 무슨 얘기냐 하면 노동자들의 임금이 올라가면 최저임금이든 모두 올라가면 물가를 올리는 효과는 있는 거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노동자 임금이 올라간다고 물가가 이렇게 바로 오르지는 않습니다. 영향은 미치죠. 기름값이나 전기세나 이런 건 물가에 바로 반영이 되잖아요. 그런데 임금의 경우는 굉장히 여러 요소들이 복잡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물가 인상분에 반영이 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좀 영향은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그 임금 인상분을 어떤 식으로 기업이 해소하느냐에 따라서 물가가 인상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 정부의 주장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올리면 안 된다라는 주장은 큰 설득력은 없는 것 같고. 그렇죠. 두 번째 이건 어떻습니까?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더 올려야 된다라는 주장은 어떻게 설득력을 갖습니까?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헌법에 보장돼 있잖아요. 헌법에서는 고용의 증진과 적정 임금의 보장에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를 아예 헌법의 못을 받고 있거든요.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정한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노동자가 하루 8시간 일을 했을 때 적어도 이 돈으로 먹고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먹고 사는 것만이 아니라 놀러도 가고요. 그렇죠. 미래에 노후도 대비해야 되고 애들도 키우고 이런 게 다 포함된 돈이 적정 임금이죠. 그래서 적정 임금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다운 삶 존엄한 삶을 위한 기준을 만들어야 되고 그거에 따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영업을 하거나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부담스럽다라는 말도 많이 하고 그것 때문에 점포들 중에는 이를테면 무인 점포도 좀 늘고 있다. 이건 어쩔 수 없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해 줘야 됩니까? 실제로 영세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힘든 건 맞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의 영향도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보통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곳은 고용인이 없는 사업장이 아니고 고용인이 있는 사업장이잖아요. 그래서 2인에서 5인 이 정도 되는 사업장이 가장 많이 힘들겠죠. 그런데 점차로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고용인이 있는 영세업장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걸 보여주기도 하죠. 그런데 이 영세 자영업을 보면 가장 어려움을 미치는 요소가 뭐냐 이런 걸 생각했을 때 보통은 임대료 프랜차이즈 회사에 내는 비용 그리고 원청 기업의 납품당가 인하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이고 최근에는 특히 임대료 때문에 많이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세 자영업을 어렵게 만드는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내거나 개선책을 내놓지 않고 일단 최저임금부터 낮춰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왜곡된 구조가 달라지질 않는 거죠. 그런 점에서 최저임금은 당연히 적정 수준으로 높이되 이 영세 자영업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를 좀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입장에서 부담되는 건 어김없는 사실이다 인정한다. 그러나 그분들의 부담이 최저임금 얼마 올리는 것에서 비롯됐다기보다는 원천적으로 임대료라든지 프랜차이즈 가맹점료 뭐 이런 데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상생의 길을 찾는 게 실제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더 도움이 되는 길이다 이런 말씀이네요. 사실 돈을 가진 원천이나 프랜차이즈 본사나 또는 임대업자들이 비용을 어느 정도 부담하게 하는 게 훨씬 더 가능성이 높지 가장 나쁜 조건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 노동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안 되는 거니까요. 힘의 크기로 보면 원천이나 프랜차이즈 본사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가맹점주들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거기서 일하는 알바 노동자나 최저임금 노동자들이 있을 거 같고요.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은 다른 나라에 비하면 어느 정도입니까? 이를테면 더 높습니까? 더 낮은 건가요? 어떻습니까? 이 세계적인 비교라는 게 조금 의미가 없긴 합니다. 그렇습니까? 각 나라의 조건이 굉장히 다른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나온 조사에 의하면 2021년에 OECD 30개 국가에서 최저임금 비교를 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 최저임금이라고 해서 물가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감안해서 낸 실질 최저임금 같은 경우는 거의 중간입니다. 중간 정도는 되는군요. 한국이. 한국은 OECD 가입국가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가에서 여러 가지 통계를 내면 1등하거나 꼴등하는 게 많아서 약간 불안하기도 한데 중간 정도라면 일단 아주 엉망은 아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문재인 정부에서 최저임금을 너무 많이 올렸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안 올려도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정말 많이 올렸나요? 아니 그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네. 앞서 좀 말씀드린 것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최저임금이 얼마냐 문제만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느냐가 또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노동자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보다 더 많이 받는 노동자들이 많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최저임금이 낮고 높은 게 이제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노동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 최저임금이 낮은 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되게 많이 올렸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통계를 내봤거든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최저임금이 얼마나 올랐나. 각각 5년 비슷하게 되니까요. 네. 박근혜 정부는 7.4%가 올랐고요. 7.4%. 문재인 정부는 7.2%가 올랐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그러니까 이미지하고 다르네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이 문재인 정권보다 최저임금을 더 올렸네요. 네. 그런데 왜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더 많이 올렸고 박근혜 정권은 더 많이 안 올린 것 같아요. 이런 이미지가 있네요.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요. 워낙 초창기에 급격하게 최저임금을 16% 이상 올렸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가 많이 남아있는데요.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최저임금 인상률은 물가인상률보다 낮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약간 용두삼위형 최저임금 인상이었고. 네. 그것만이 아니라 더 심각한 것은 최저임금 산입범위라고 해서 최저임금은 예전에는 기본금만 계산을 했는데 수당을 합쳐서 최저임금만 되면 된다. 이렇게 산입범위를 확대를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은 올랐는데 여기에 수당을 조금 더 받던 분들이 그 수당을 최저임금 안에 넣어버리니까. 그러면 실제로는 최저임금이 낮아진 거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그 수당을 포함시키는 건 언제부터 그렇게 한 겁니까? 최저임금 산입범위 계약이 대략. 제가 연도를 막 헷갈리는데요. 어느 정권 때? 문재인 정부 때 당연히.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일단 전체적으로 인상폭이 무척 높았던 건 아니다. 그다음에 수당을 산입범위에 넣음으로써 실제로는 손해보는 분들도 좀 있었다. 네. 특히 이제 노조가 없는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 중에는 오히려 임금이 깎였다고 하시는 분들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산입범위 때문에요. 오히려 깎였다. 네. 고민되는 대목이네요. 모셨으니까 최저임금 얘기도 들어야 되는데 또 다른 긴박한 사업장도 있는데 일단 마지막으로 하여튼 최저임금은 어느 정도 돼야 적정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가 실태조사를 한 번 한 적이 있는데요. 너무 놀랍게도 300만 원 이상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이 한 만 원도 훨씬 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오히려 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은 9천 얼마 만 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어렵게 일하는 노동자들일수록 최저임금 인상폭이 굉장히 적게 요구를 합니다. 그것은 그만큼 이제 삶을 굉장히 빡빡하게 사는데 굉장히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최저임금이라고 하면 적어도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이 존엄하게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 기준이려면 한 달에 도대체 영화는 몇 번 볼 수 있어야 될까 여행은 몇 번 갈 수 있어야 될까 아직 우리는 우리 사회가 이런 기준을 논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습니까? 최저임금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헌법 조문에 따라서 최저임금제를 헌법 조문에는 그렇게 써있잖아요. 시행하여야 한다. 강제사항인데 또 그런 논의를 안 했다고요. 생계비 논의는 하지만 이 생계비라고 하는 게 보통 일반적인 가구들이 이제 얼만큼 쓰는지 이런 거를 가지고 주로 계산을 하지 도대체 인간다운 삶을 위한 적정한 수준이라는 게 무엇일까 이 문제를 우리 사회가 잘 토론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을 자꾸 지불능력을 갖고 얘기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혹시 가난한 사람이나 저소득 노동자들은 한 달에 영화 한 편 안 봐도 되고 콘서트 안 봐도 되고 책 안 사 읽어도 되고 라고 하는 이상한 태도를 갖고 있는 거. 네. 그런 인식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얼마가 적정한가 액수보다는 도대체 얼마여야 우리 사회에서 인간답게 살아가는가를 이제는 논의해야 되고 그런 논의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가를 서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네요. 또 긴박하게 돌아가는 사업장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에서 파업을 하고 있다네요. 네. 6월 2일부터 파업을 했으니까 오늘이 거의 한 달 돼가네요. 네. 거의 한 달 다 돼갑니다. 왜 파업을 합니까 조선업종이 2015년부터 위기였거든요. 지금 호황 아닙니까 지금은 수주가 엄청나게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 위기였다. 위기 때 조선업종 전체적으로 7만 명 가까운 노동자들이 해고가 됐고요. 주로 하청 노동자들이죠. 그리고 임금이 30% 이상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요즘 다시 이제 호황이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하청 노동자들이 삭감만 임금을 돌려달라. 원상회복해라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 합리적으로 들리는데요. 네. 그런데 지금 대우조선해양은 30% 삭감했으니 30% 인상해라라고 요구를 하는데 이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이제 기성금이라고 하죠. 협력업체에게 주는 돈. 이거를 3% 인상했습니다. 30% 대 3%면 어마어마한 차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협력업체들은 우리는 절대로 임금 인상해 줄 수 없다. 돈을 받은 게 3%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더 올려주냐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노동자들이 파업을 시작을 한 겁니다. 하여튼 해결은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지금 너무 걱정이 심한데요. 이분들이 지금 배 1도크 안에 있는 배에서 고공농성도 하고 계시고 심지어 1미터짜리 쇠창살을 만들어서 스스로 그 안에 이렇게 몸을 가둬놓고 계세요.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워낙 구사대들이 폭력도 심하고 노동자들끼리 부딪힐 것을 우려하는 면도 있고요. 그래서 노동자들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스스로 몸을 가둬서 이 파업을 지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출망하네요. 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상태인데요. 이거를 해결하려면 방법이 없습니다. 대우조선이 나서야죠. 지금은 협력업체들 내세워서 협력업체들이 오히려 공권력 투입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중요하지 않고 진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우조선 그리고 대주주가 산업은행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갖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주주인 산업은행과 대우조선 해양이 직접 나서서 하청노동자들과 교섭을 해야 풀릴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산업은행 은행장이 국회의원을 지내셨던 분이 은행장이 되셨다는데 정치인으로서 하여튼 국민들의 딱 한 호소에 대해서 귀 기울였으면 좋겠고요. 그렇죠. 노동자들이 임금 좀 올리자고 조금은 아니지만 올리자고 하는 투쟁이 이렇게 극한적으로 가는 것은 노동자들이 죽불 난 사람이어서 그런 건 아니고 극한적인 상황에 자꾸 몰리기 때문인 것 같은데 함께 살아야 됩니다. 하청업체 노동자도 함께 살아야 되고 가난한 사람도 함께 살아야 되고 오늘 김혜진 활동가하고는 그런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